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 제 피부 요즘 품이 미쳤습니다. 수직이 좀 재수없지만 요즘 막 굴려도 피부가 나락을 안가요? 어떡하죠? 오늘은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브랜드 아시죠? 엠키리! 제 화장 때 맨날 있는 그거, 엠키리! 이제 백화점 입점에서 살짝 멀어져버린 그 친구! 제가 2년 동안 거의 10통 가까이 쓴 친구이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 엠키리를 소개했던 영상이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딱 2년 지났죠. 그만큼 제가 퍼스트 에센스를 좋아하고 많이 써왔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인생템이에요! 정착했어요! 하면서 두 달 뒤에 다른 거 쓰고 있죠? 인생템이 두 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 인정? 근데 저는 이 엠키리 2년 전부터 화장대 찍을 때마다 옆에 있어! 화장실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침대방에도 있고 특히 퍼스트 에센스는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 온몸에 휘감을 정도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클렌징 라인 출시된 거 모르셨죠? 클렌징 라인 출시가 되면서 이번에 라이브 마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클렌징 라인뿐만 아니라 이 포어 파워 라인까지 함께 할인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이 근본 퍼스트 에센스, 세럼, 그리고 컨센트레이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역대급 엠키리 라이브 마켓! 솔직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로 클렌징과 스킨케어까지 한다? 피부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피부 민감하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속건조 때문에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다 들어와! 피부 슨등슨등 착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클렌징 라인 출시 기념 엠키리 라이브 마켓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뿅! 자 우선 얼굴에 뭘 덕지덕지 바르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잘 씻는 거! 얼굴도 제대로 안 닦고 뭘 바르면 무슨 소용이에요? 클렌징의 핵심은 첫 번째, 얼굴에 묻은 지지, 더러운 거 잘 지워주기. 두 번째, 피부가 아야하지 않도록 영양과 수분은 잘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잘 지워지면 건조하고 촉촉하면 잘 안 지워져요.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죠? 하지만 코어 클렌징 라인은 어쩔 수가 있습니다. 클렌징을 하면서도 피부 속까지 수분을 공급해준다 어떠세요? 코어 클렌징 라인은 클렌징 오일 그리고 클렌징 폼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엠키리의 코어 파워 라인이 MTD 기술로 스킨케어 성분을 피부 속으로 집어넣어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MTD 기술이 클렌징 라인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클렌징을 하면서도 히알루론산을 피부 깊은 곳으로 전달해요. 클렌징 성분들이 미세먼지나 유해 성분은 깨끗이 지워주면서 MTDH의 기술이 피부 장벽은 채워주는 거죠. 클렌징 제품은 다 해줍니다. 게다가 클렌징 성분도 착한 것들로 썼어요. 코오바 오일에 올리브 오일을 함유해서 블랙헤드나 유해 잔염을 제거해 탁월하고요. 히알루론산 뿐만 아니라 각종 아미노산 성분들을 넣어서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줄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잘 생겼는데 성격도 좋아 근데 능력도 있어? 진짜 사기템 아니냐고요. 코어 클렌징 오일은 물에 닿는 순간 바로 유화되는데요. 여러분 발라보시면 바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정말 정말 가볍습니다. 얼굴에 발랐을 때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블랙헤드나 메이크업 잘 클렌징해주는 제품들 기존에 잘 쓰던 것들 전부 다 살짝 두껍고 무거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유화에도 좀 미끌거리죠. 그런데 이 제품 유화시키면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미세먼지 클렌징에도 특화된 제품이라 최대 99.41% 미세먼지를 세정해주는 걸로 임상까지 완료했어요. 그만큼 가볍고 촉촉한데 클렌징으로 전혀 꿀리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죠.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도 1회 사용만으로 28.7% 즉각 개선된다는 임상 결과 확인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는데 즉각적 수분 개선이 최대 25.9%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클렌징 해주면서 수분도 개선해준다는 거 숫자로 증명해주는 제품이에요. 함께 출시된 클렌징 폼 말해 뭐해 혁신 그 자체입니다. 폼인데 클렌징 밀크처럼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운데요. 왜 이렇게 제형이 밀키한가 했더니 오일 인 소프 하이브리드 제형이라고 해요. 물과 만났을 때 거품이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롤링되면서 클렌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겉으로 보면 뭐 쉽기나? 쉽지만 노노 1차 세안용으로도 아주 야무진 녀석이에요. 실제로 제가 워터프루프 선크림만 아니면 웬만한 선크림 베이스도 다 깔끔하게 지워주더라고요. 선크림 세정이 최대 93.633%까지 되는 걸 임상으로 확인했다고 하고요. 미세먼지 모사체 세정은 최대 99.385% 모공성 노폐물도 즉각적으로 98.458% 개선효과를 확인했다고 해요. 아니 데이지님 피부가 무조건 좋아지는 클렌징법 알려준다면서요.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은요 다 해주는 클렌징 제품 쓰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이 코어 클렌징 오일, 폼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저 진짜 욕실에 있는 다른 클렌징 제품 다 버렸어요. 클렌징을 하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거의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정말 매일 꼼꼼하게 클렌징만 잘해줘도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카카오 라이브 마켓으로 클렌징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만나보시라고 40% 할인율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잘생기고 성격 좋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옷을 거적대기 입히면 어때요? 물론 차은 후다 신문지를 걸쳐도 멋지죠. 하지만 본판이 빛을 바라려면 어때요? 옷도 멋있게 입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쁘게 씻겨놓은 피부에 무슨 땡땡수 땡땡 추출물만 잔뜩 들어간 거 바르지 마시고 이번 라이브 마켓 엠키리의 베스트셀러죠. 코어 파워 라인 엄청난 할인율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어 파워 에센스 없으면 안 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저도 그중 한 명이거든요.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이 퍼스트 에센스가 없으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어 파워 퍼스트 에센스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러링 스킨케어를 활용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데요. 첫 단계에 사용해주시고 크림까지 바른 다음에 코팅하듯 마지막에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거예요. 유효성분을 이렇게 하면 보다 확실히 흡수시켜주고 또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스킨케어 제품들의 효과도 더 부스트시켜줍니다. 이 퍼스트 에센스 하다만으로 여러분이 원래 하시던 스킨케어의 클라스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닥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레이어링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해서 저한테는 이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MKE 카카오 라이브 마켓 옵션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자 우선 라이브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클렌징품과 오일 미니 그리고 퍼스트 에센스 미니를 증정해 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1번 신제품 클렌징품과 퍼스트 에센스 155mm 세트입니다. 할인율은 40%로 준비를 했고요. 2번 클렌징품과 오일 그리고 퍼스트 에센스 250mm 세트입니다. 무려 45% 할인! 3번은 베스트셀러죠. 퍼스트 에센스 전부 사이즈 250mm 단품이고요. 35% 할인 들어갔습니다. 4번은 퍼스트 에센스 전부 사이즈 2개 세트인데요. 사실 이 세트도 정말 잘 나가죠. 43% 할인으로 준비했습니다. 5번 퍼스트 에센스 250mm와 코어 파워 세럼인데요. 세럼 정말 많이 찾아주시죠? 46% 할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세트 미쳤습니다. 에센스 250mm 전부 사이즈와 코어 파워 세럼 그리고 컨센트레이터 세트인데요. 할인율 50% 반값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게 왜 미쳤냐? 클렌징폼 오일 미니 그리고 퍼스트 에센스 미니 증정 나가고요. 거기에 클렌징폼 정품까지 증정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선착순 구매 이벤트가 있죠? 선착순 100분까지는 클렌징 오일 본품을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400분께는 핸드크림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라이브 시작하자마자 6번 세트 구매를 하게 되시면 에센스 250mm, 코어 파워 세럼, 컨센트레이터, 클렌징폼 오일 미니, 퍼스트 에센스 미니, 클렌징폼 정품,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에 드시는 경우 클렌징 오일 정품까지 손발력만 잘 발휘하신다면 6번 세트 하나만 구매하셔도 이 라이브 마켓에서 소개해 드리는 모든 특품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마켓은 11월 22일 수요일에 카카오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라이브하는 80분 동안 선착순 이벤트 그리고 옵션별 사은품까지 선착순 구매 이벤트 500분, 그리고 구매 인증 이벤트 50분, 그리고 구매왕 이벤트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저는 그때 라이브 못 볼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라이브가 끝나도 11월 24일까지는 할인가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푸짐한 사은품이나 이벤트 등은 라이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꼭 라이브 놀러오셔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른 배송 중요하죠 여러분. 라이브 좀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당일 출고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라이브 오셔서 제 얼굴도 한번 보고 가시고 말도 한번 걸어주시고 또 제품도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증정품이나 이벤트 사항 그리고 라이브 일정에 대해서는 제 고정 댓글 그리고 정보란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11월 22일 수요일 아침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지겹고 힘든 수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활력을 불어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다양하고 푸짐한 이벤트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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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